이 이야기는 이 세계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소녀가 두근거리는 계기를 얻게 되며 더욱 넓고 두근거리는 세계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축구를 하고 사무소로 달려가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유우키하루 건물에 도착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턴 연속 중인 리사와 타치바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하는 거냐 묻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면 얼마나 스쿼트가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 검증을 하기 위해 실제로 쳐보면서 영상을 녹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푸르소가 누르면 어쩔 뻔했냐는 말에 검증은 잠시 중단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을 보며 아이돌은 그런 옷을 입고도 잘도 춤을 춘다며 다른 세상 사람 이야기처럼 말하는 하루와 너도 아이돌이라며 태클을 거는 리사 본인은 스스로 아이돌이 된 기억이 없다며 반박합니다. 하루가 귀여운 옷을 입으면 귀여울 것 같다는 코하루의 말에 자긴 그런 옷은 싫으며 지금 옷도 본인이 좋아서 입는 것이라며 쉴 타고 하며 쉴랑이 간참일 때 귀신같이 들어오는 푸르소 숙녀만 있는 곳에 녹화하고 들어오라며 쫓아내는 두 사람에게 자기가 일하는 곳은 여기라 말하자 그제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가 놓고도 없이 달려온 이유는 새로운 일을 받았기에 한 걸음을 달려온 것이죠. 이번에 받아온 일은 무려 립스의 백댄서. 시간은 거슬로 올라가 회의가 끝나고 무언가 어두운 얼굴을 고민하는 상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 백댄서가 두 명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걸 바로 덮어서 잡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라이브가 당장 이번 주 주말 시간이 없다 보니 운동신경이 좋고 배우는 게 빠른 하루와 리사에게 이번 일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리사는 당연 그 립스의 무대인이 오케이하고 하루는 왠지 디펜더 같다며 다른 의미의 즐거움을 보이며 두 사람을 오케이하고 본격적으로 백댄서 레슨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대로 춤을 습득하는데 무리가 없는 두 사람 잘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프로에서 보며 혐오를 느끼는 리사를 뒤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부족한 점을 피드백해줍니다. 잠시의 휴식시간 리사는 폰으로 시키 쇼츠 영상을 보던 중 이제는 시키의 이름을 외운 하루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언제 온 거냐 말하자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며 두 사람의 냄새를 열심히 맡는 이 진호 세선생 댄스는 문제없을 것 같다며 자기 할 말만 하고 몇 센시를 나가나 했지만 자기는 이번 라이브를 기대하고 있다며 제대로 못하며 실험지로 써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나갑니다. 그 협박에 아이돌은 저렇게 무서운 거냐 겁을 먹은 하루와 시키만 저러는 거라고 말하지만 같이 겁을 먹은 의사 그때 또 문이 열리며 이제는 끝인가 했지만 다행히 프로서가 들어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물건은 이번 백댄서 의상 귀여운 의상에 좋아하는 의사지만 스커트를 모작 붙어버린 하루 자기는 그런 귀여운 옷 싫어하고 못 입는다며 의상 변경은 안되냐 하지만 이미 전부 기획이 된 상태라 변경은 당연히 무리라 말합니다. 자기는 여자애 같은 건 싫다고 계속 말하자 더 이상 볼 수 없던 의사가 아이돌이 된 이상 그런 어리광 따위 먹기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신 차리라 하지만 자기는 너희처럼 아이돌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며 심한 말을 해버립니다. 말이 심하다 느낀 하루는 머리 좀 식히겠다며 나가고 의사 역시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에 하루를 쫓아가라며 프로서를 내보내고 잠시 혼자서 머리를 식히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어디로 갔을지 말해주는 그녀 그 뒤로 하루가 있을 곳으로 달려간 프로서지만 벽을 향해 공을 차고 있던 하루의 공이 잘못 튀겨 그대로 프로서 얼굴에 맞게 됩니다. 잠시 진정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프로서 자기는 이번 방학 동안 축구를 하고 싶었지만 아빠랑 오빠들 때문에 억지로 아이돌을 하게 되었다며 불만을 말하는 하루 귀여운 건 싫고 축구는 하고 싶지만 몸을 움직이고 팀플레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돌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며 열심히 하는 리사를 칭찬하지만 역시 그 이상은 좀 그렇다며 복잡하게 느끼는 하루 도대체 아이돌은 뭐가 재미냐는 질문에 언제나처럼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공원 입구에 리사를 보며 말보다는 행동이다라 생각한 프로서는 사무실의 모두를 모아 라이브 상영회를 시작합니다. 라이브 영상의 출연진은 이번 무대의 주인공 립스 그녀들의 무대를 모두 재미있게 감상하며 하루 역시 그 무대에서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모두의 응원 그 응원 위에서 노래와 춤을 추며 밝게 빛나는 립스 응원도 좋지만 직접 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며 축구에 비교하며 아이돌에 대해 흥미가 생기지만 아직은 스커트는 무리인 하루 그러나 하루를 위해 상사와 단판을 짓기로 하지만 역시 긍정적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품고 사무실로 들어오자 치의의 스커트를 보며 무언가 떠오른 그는 레슨쉬로 들어갑니다. 예상을 바꿀 수 없었기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걸 입고 응원하는 것 뿐이라 허리를 움직이는 이 남자 허리를 움직이니 더욱... 끔찍하네요. 끔찍한 이 남자의 디스도 잠시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와버린 하루 아까까지 싸운 리사와 하루지만 어이없는 일에 서로 사과하며 프로듀서서도 입었으니 자신도 참아보겠다며 같이 힘내자며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기대하던 백댄서 무대 직전 무대의상을 입은 두 사람은 어울리네요. 다행히 하루는 팬츠를 입는 것으로 합의를 받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본방 무대 뒤에 선 두 사람 들려오는 앙코르 본방 직전이니 긴장하는 하루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떠는 리사 그때 또 시키가 등장하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시키와 함께 다 함께 등장한 립스 멤버 그녀들의 말을 들으며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고르는 무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립스의 엄청난 무대가 끝나고 엄청나게 즐거웠다는 하루와 엄청나게 지친 리사 미소가 넘치는 얼굴로 아이돌의 즐거움을 알게 된 하루 그리고 또 등장한 시키 하루는 다음에도 백댄서로 부르다를 하지만 그건 거절한다며 다음에는 앞에 서보라는 도발을 하며 돌아갑니다. 시키가 나가자 상가 전원이 대기실으로 들어와 수고했고 멋졌다며 반겨줄 때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다음은 백댄서가 아니 직접 무대에 서보자는 프로듀서의 말에 모두 그 무대를 목표하게 되며 6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6화는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작의 하루 편에 오리지널을 섞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편 역시 백댄서 이야기로 시작되며 그녀가 아이돌에 대해 관심이 점점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본인이 아이돌에 대해 생각 따위 1도 없던 아이로 아빠의 강요와 오빠들의 재미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루는 아이돌에 대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기 싫어했으며 특히 여자애 같은 이미지를 싫어하고 본인한테 안 어울리다 생각했기에 의상을 입는 것에도 거부감을 엄청 느꼈죠. 하지만 제3예능가 친구들과 지내며 특히 옆에서 가장 노력하는 리사를 보며 대단하다 생각하고 아이돌도 몸을 움직이고 팀플레이를 하기에 나쁘지 않다 생각하지만 역시 그런 쪽으로 싫었던 하루는 아이돌은 왜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런 일에서 어떤 재미를 느끼는지 몰랐지만 직접 무대 영상을 보고 후드세의 이상한 노력을 보며 마음을 다잡은 하루는 그렇게 해보기로 마음먹고 직접 무대에 서게 되며 진정한 재미를 찾게 됩니다. 아이돌 자체의 흥미와 재미를 모르고 여자애답기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에 내성이 없던 하루라 아이돌 자체를 싫어했지만 아이돌의 무대도 관객도 마치 축구의 응원과 풀릴 같다며 재미를 가지게 되며 해보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하루의 서사만큼 잘 어울리는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땀을 흘리며 반짝이는 능통자로 아이돌은 재밌다 말한 하루의 모습은 정말 멋졌고 후드세의 연설에 더욱 위를 노리기로 한 그녀의 모습은 멋지고 귀엽네요.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며 말한 것처럼 이번 편은 원작과 오리지널을 섞은 스토리로 원작은 시키 단독이었지만 이번 편은 립스 전원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시키를 제외하면 전부 잠깐 등장했지만요 뭐 원작도 메인이 시키니 이가 같고 이 도발은 시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기에 또 등장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ost의 경우 아니 이걸 ost라고 해야하나 차마 립스의 신곡을 이번 편에서 공개하다니 립스의 신곡 라이트웨어가 공개 애니가 반영되자마자 공식 트위터에도 이벤트 예고가 올라왔는데 무려 애니가 반영되는 11일 15시에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쯤들면 델의 공식도 이런 쪽으로 미친놈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 무섭네요. 거기다 앨범도 애니 3탄으로 발매가 결정 꼭 구매하세요. 이번 편 엔딩의 경우 드디어 하루의 솔로가 공개 하루의 솔로 에이스가 공개되었습니다. 리사는 코믹스 하루는 애니 이렇게 비틀슈터는 유일사고로 솔로를 받았네요. 노래 역시 하루의 시원시원하며 활동적인 느낌을 강하게 들려주며 특히 랩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솔로는 애니 앨범 4탄으로 발매가 되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6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7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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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